용도변경TV가 전해드리는 핫정보 제3회 종로트롯 가요제 트롯 가수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가요제는 1차 예선과 2차 예선 그리고 본선으로 치러진다. 1차 예선을 위하여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캐페 녹음실에서 본인이 직접 노래한 것을 녹음하여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이차 진출자를 선정하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자는 가장 잘 부르는 노래 한 곡을 준비하여. 허리우드 극장 인근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인협회 녹음실로 찾아가면 된다 물론 접수비는 삼만 원이다. 1차 예선 참가자의 아주 좋은 특전. 노영준 작곡가 반주와 지도로 참가자 노래를 녹읍시피해서 그 CD를 드린다. 2차 예선은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종로구청 강당에서 이루어진다. 이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차 예선에서는 결선 진출자 14명을 뽑는다. 제3회 종로트럭 가요제 본선은.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로구 나원동 허리우드 낭만극장 5층에서 열린다. 제3회 종로트럭 가요제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인협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리고 종로구 의회가 후원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조약관협회 한국가요작가협회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JM미디어 애음스튜디오 중앙악기가 후원한다. 나도 트럭가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 제3회 종로트럭 가요제. 창가를 서둘러보자.